오는 11월 16일과 20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과 UN아동권리협약 비준일로서 강서구는 이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기념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구가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를 슬로건으로 2022년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주제는 자율주제로 아동의 4대 관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한 자율적인 생각과 의견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대상 1명과 최후 수상 2명 등 총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30일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포스터 완성 작품 원본을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